제가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었는데 지금 흙을 만져서 부드러웠어요 뭘 말해도 반응이 좋네요 저희 공식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둘, 셋! 하트 플레이백! 안녕하세요 플레이백입니다 반응 너무 좋고 사람 너무 많다 너무 좋아요 좀 앞으로 갈까요? 우리가 그때 유일한 교통 작성화된 과학교라고 맞아요? 너무 영광이에요 초대된 게 너무 습니다 너무 습니다 혹시 저희 아세요? 네 원래 아셨어요? 아니요? 소개해 주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? 아시는 거예요? 아 믿어도 돼요? 저희 그럼 개인으로도 다 아세요? 네 네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딱딱딱해 3개월밖에 안 되시는 이라 저희 개인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막내이자 리더의 액큐 유튜브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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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살이에요 네 오늘 너무 반갑고요 저는 랩을 맡고 있는 애교 랭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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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후끈후끈한데요? 저희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? 공연 몇 번째에요 저희가? 아 두 번째 다리 안 아프세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뱅뱅이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? 빅뱅? 뱅뱅뱅 아닌데? 알아요? 팝송? 아 그러면 같이 따라요 훅을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함께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네 화이팅 화이팅